자 일단 저희가 남은 질문이 이제 아까 세 개 있었는데요.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황보령님 없다 아니다 잇 없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김한선 선배님 잇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때가 행복하다고 느끼셨는지 우리 보령님 그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. 아 그쵸 저희 멤버 베이스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갔다 왔어요 그 병이 있어가지고 아 건강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뭔가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한 1년 기다렸나 아 근데 그 옆 그 모습을 가장 또 옆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아셨고 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구요 아 그러셨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이제 군대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며칠 잠깐 찍는 것도 물론 진심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인데도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든 거예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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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떤 게 기억나셨나요? 봤어요 아 그걸 보셨다고요? 아! 봤다! 골목식당 이겼다! 나르샤! 아니 그건 또 어떻게 보셨대요? 나온 지 좀 됐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보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도 제 방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잇 없다는 우리 원선 선배님 뭐 어떤 때는 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를 점점점점 먹으면서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안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나이 먹고 남자들은 이렇게 나이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더 멋있게 나이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자는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는 이렇게 수염도 기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왜 주름살도 있어도 참 그게 세월의 어떤 흔적처럼 이렇게 그게 멋있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데 여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주 피곤해 죽겠어 저 여기 또 뿌리 염색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야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자라서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맞아요 아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편하게 내려놓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또 꽤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